이번주 로봇이 나온다 했던거 같은데 다음주 왔나? 개맘이 나오네 우리도 군대가면 맨날 납기 나오나? 군대가면 다 해야지 노래 불러 합 개잘프고 담배않히고 슈가 개맘이 나와야지 게임하면 무조건 다 참가하고 너 참가할 사람 어 저 참갈게요 여기 갈 사람 어 여기 가겠습니다 마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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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네 여러분 도와줘 오른쪽에 파라이스 나 그냥 들어감 어 저 존야 쓰면 형 존야? 쟤 누구지? 쟤 어는거 저거 쓰면 뭐 되냐고? 폴피 어 체력이 차 폴피는 아니고 오케이 잘 밀고 들어왔다 나 오지게 잘한다 나 리퍼 개많이 했거든 얼음 이거 누가 치는거야? 상대편 나간다 바로 하하하 부딪혀보고 안되니깐 뭐야 지노야 얼음 뭐야 이리와 들어와 하잇 이거 싸워 막아줄게 딱 사이즈 딱 좋다 여기 어디서 궁이 차? 어 잘 못잡는다 쟌 어우 너무 잘하네 역시 죽으면 안 죽히구만 하하하하 야 넘어와 너무 나가면 안되요 뒤측이 당해요 여기 아 오케이 좋아 도망가 하하하 잘 날라다니네 어 저 끼지 왔다 물고 뭐야 아직까지 간거야? 하하하 궁극기 어떻게 쓰죠? 그 추가 추우로 쓰면 되요 다참면이 그 궁 쓰면은 상대방 위치 보이니까 우리도 볼 수 있거든 왼쪽 갭하라 나이스 저 형이 얼음 개짜증나게 잘 쓴다 옳채 오케이 이거 끝났네 거의 야아아아 하하하하 털어 퍼졌다 형 궁 한번 써줘 나 궁 있어 죽었어 하하하하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서로 시프트하면 나이스 끝났네 형 지렸어? 잘해 구멍님 앙 저희 콤비 지렸죠 잘했어 나는 솔직히 못봤어 아 라인아르트라 볼 수가 없어 아마 내가 하이라이트 했구나 엥 만몰 엥 어 재밌는데? 아 나 리포 너무 잘한다 내가 그렇게 착각하더라 차량이도 자기 레이 잘한다 하면서 레이메 흐하하하 아니 나 리포 진짜 잘해 연습 많이 했지 고고 오우 점 낙댐 있나요? 노노노노 헤이 팡 그렇지 왼쪽에 왼쪽에 리포 어 마티레이저 좋아 아 그걸 또 대신해 어 아 아기도 죽었지? 고고 조화 좀 못 쳐줘요 구슬 좀 못 쳐줘요 저 구슬 도와줘요 쟤냐 다 어 위에 딜샵 날라다니는 아 아 못잡았어 방어 쪽에 나 이거 힐좀 먹고 와야될거 같애 어 왔다 잘했다 쟤냐가 아아 리폼 아깝다 지금 리폼 야 저쪽까지 가서 싸우는 어디까지 가는거야 아 오른쪽에 반대 안 돼 쟤 안 돼 쟤 팡 아 나 이거 아 이거 겁나 웃기네 이거 아 겁나 웃기네 여러분 기다릴까요? 기다릴게요 가자 형 막아줘 나 테스트 테스트 다 잡을게 간다 나 들어갈게 도병은 죽지 않는 하아 아 저냐면 하하 하하 아 걔 멋있게 남자에 싸워먹고 있었는데 라이나르트랑 최고의 플레이어 둠버맨 아 그건가? 로버맨 오지게 잘하죠 여기서 지렸지 하나 둘 총상상상상 오 잘했네 받을만하네 아 서치기워드 46% 보이시죠? 서포터 주자 그래도 양심있으면 서포터 서러워서 하나 자꾸 안주면 서포터 근데 너무 게임이 잘 만들었어 맞아맞아 카드를 써가지고 필드를 정확한다는게 말이 안되지 필드몬스터 나와가지고 한다는게 난 필드몬스터를 레벨업 시키고 COC도 걔네가 그런 느낌의 전략게임 제일 먼저 만들었다가 이제 남들 다 떨어졌어 뭐 도미네이션 대박 약간 뭔가 걔네가 좀 선구자 같은 느낌이야 아니였어 빤빤빤빤빵 이 금족공격은 데미지 몇정도 들어가지? 누구? 다 모르겠어 한 백정도 들어가는거 같은데 느낌상 어 백정도는 다른거 아니죠? 저한건 모르겠어 3 2 3 4 차량이 또 인성자랑하러갔고 왼쪽에 나왔어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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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크렛 왼쪽에 한나 음 맥클이 있다 한종가 왼쪽 나왔어요 왼쪽 차장님은 뒤에서 ARRIGING 왼쪽 뭐야 잡았잖아 나이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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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리퍼 처음하나보다 우리 한판은 개 찌지면 한판은 길받아 뒤에 맥크리 우리 부저어 붙었다 저 지금 나갔네 야! 겐...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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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발코니 발코니 오오오오오 봐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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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잡아 잡아 겸 잡아 아래 루시 오케 이거 랭킹 시스템 나오겠지 응 아 뭐야 미도우 있네 구슬동단님 구슬좀 붙여주세요 이틀초 가신중입니다 오케오케오케 시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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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2층에 이쪽 솔져 형이 리퍼 궁쓰고있으면 줄이 다 맞는거지 어 리퍼? 어 보이세요? 잘한다 오오오오 여기입니다 손님 야 뭐야 왜 안죽었어? 죽었나? 어? 어 어어 어 사이다니 좋지는 겐지궁 아 잠깐만 바스틱 나왔다 바스틱 나왔다 뚫어내려고 하는가 보다 왼쪽 건물 왼쪽 건물 히히히 나이스 히 자 들어왔어 얘 궁 쓴거같은데? 누구? 칠리 캐피 캐피 뚫어 가자 형! 왔어 나님이 잡았다 궁 맞췄어 죽여 어 죽고싶잖아 어 죽고싶잖아 승리 와 입구에 더 막아버렸네 너무 쉽다 우리 전파는 이렇게 당한거 아니야 거의 응 우와 위도우네 뭘 저렇게? 그런가봐 하이라이트 한거 아니야? 하이라이트 샀으면 저런걸걸 오우 또 가르네 난 입구에 막아두고 그냥 엄청 팼네 와우 옴 초콜릿 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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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